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또 제정신 아니고 살짝 어질어질한 그런 쓴이 데리고 왔어요. 무편집입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여러분 제가 혼전임신이라서 오는 광복절에 결혼할 거고요. 그런 뒤에 바로 돌잔치를 해가지고 이중수금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다 결국 우리 아이 추억이니까 괜찮겠죠? 원제 8월에 결혼식 11월에 돌잔치 괜찮을까요? 제목 그대로예요. 8월에 결혼식이 있고 11월에 돌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괜찮을까요? 순서가 왜 그렇게 된 거야? 그지같네? 이러실 분이 있을까 싶어서 쓰는 건데 제 임신 사실을 처음 알고 이 제자가 저라는 죄를 잘못 쓴 건지 아니면 임신을 한 번 했는데 잘못돼서 다시 한 번 더 임신을 했다 그런 건지 잘은 모르겠어요. 제 임신 사실을 처음 알고 양가 부모님께 알린 뒤 양가 부모님 허락하에 혼인신고하고 살림부터 합쳐가 살면서 출산하고 아마 새로운 임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애기 좀 키우다가 이제 다음 달 15일 광복절에 예식을 올리게 됐어요. 보통은 배가 불러오기 전에 식을 올리고 그러는데 저는 일단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게 벌써 8주가 남았을 때였고 유산기가 너무 심해 하혈을 하는 걸 이거를 생리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임신인 것도 몰랐던 터라 또 무엇보다 산모인 저와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이의 안정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입원도 막 반복하고 하혈도 조금만 신경을 쓰면 찔끔찔끔 계속 비치니까 거의 뭐 16주가 넘어서야 멈췄던 걸로 기억을 해요. 또 병원에서도 하혈이 멈출 때까지는 위험하니까 절대 안정을 얘기해서 임신 진단받고 1,2주가량은 혼자 외출도 안하고 누워만 있는 정도였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 당연히 결혼식은 일단 무사히 출산을 하고 난 이후로 미루기로 했죠. 그리고 출산 이후 애를 키우다 보니 정신이 없어서 잊고 있다가 애기 배기를 기점으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좀 갑작스럽게 올해 8월 15일 광복절로 일정이 잡히게 됐습니다. 참고로 이날 주말 아니고 화요일입니다. 물론 빨간 날이긴 하죠. 아기 맡기고 식장 고르고 드레스 고르고 웨딩 촬영하는 건 쉽진 않았지만 친정 식구들과 시가 식구들 돈 받아가면서 진행을 했고요. 어떻게 어떻게 드디어 예식만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11월에 또 울 아가 돌이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8월에 결혼식이라고 지인들 쫙 불러놓고 11월에 또 돌이라고 쫙 똑같이 부르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요새 애기를 안 낳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직장 사람들은 부르지 마라 돌잔치는 민폐다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더더욱 움츠러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족들이랑 친척들만 모아놓고 할 생각이었는데 우리 시엄마가 아이고 그래도 첫 손주인데 돌잔치는 해줘야지 어? 자꾸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달에 결혼식 불러놓고 넉 달 만에 또 부르는 것도 좀 민망할 것 같아서 솔직히 좀 망설여지긴 하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제 또래가 이제 곧 결혼할 나이고 애를 낳을 나이라서 어차피 저도 앞으로 곧 결혼식이며 돌잔치며 여기저기 따라다니면서 다 돌려줄 건데 뭐 어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제가 지인들 안 불렀다고 해서 지인들은 저를 부를 건데 안 갈 수도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힘들게 지켜낸 아이오창의 첫 생일인데 이벤트를 좀 크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로서 들기도 하고요. 가족끼리 식사를 한다 해도 돌잡이도 하고 하겠지만 돌잔치처럼 사회자가 진행하는 거랑은 또 격이 다르잖아요. 아기가 그걸 다 알아듣지야 못하겠죠. 하지만 요즘은 또 사진도 그렇고 영상 같은 게 남으니까 소중하게 온 아이, 우리 아이, 소중하게 온 우리 아이를 많은 사람들이 축복해주는 영상으로 남겨서 나중에 크면 보여주고 싶거든요. 계속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기만 하고 답이 안 나옵니다. 시간은 계속 가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댓글 1번 제발 부탁이니까 돌잔치 따위에 사람 좀 부르지 마라. 축하해주고 싶은 사람 너네 식구들 빼고 아무도 없다. 부르면 짜증나지. 근데 차마 얼굴을 안 볼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라고. 정말 모르겠냐? 내 댓글 그래도 오고 싶은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뷔페 좋아하는 댓글도 많이 봤거든요. 많이 불러주면 좋겠다. 이런 댓글도 봤고요. 2번 님 뭔 소리세요? 혹시 쓴이세요? 그 뷔페 공짜로 먹여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불러주면, 불러대면, 뭐 빈손으로 가나? 최소 뷔페 가격 두 배 이상은 지불하고 가야 되는 거잖아. 가면 돈도 줘야지. 관심 없는 애기 성장 동영상이랑 재롱도 억지로 봐야 하지. 또 그 소중한 내 휴일, 내 시간, 쓸데없이 버려가면 뭐가 좋다고 가는 거야. 그냥 지인이니까 그 얼굴 하나 보고 가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뷔페 아무리 좋아해도 그냥 내 돈 주고 내가 가고 싶을 때 그럴 때 가는 뷔페가 가는 게 100배는 더 좋아요. 2번 제발 돌잔치는 가족끼리 해요. 대답글 야, 3개월 사이로 두 번씩이나 사람을 부르는 건 너무 민폐 아닌가? 결혼식 이후 돌잔치. 둘 다 뭐 추기를 아예 안 받으면 또 모를까? 그리고 가족끼리 돌잔치 하더라도 만난 식당 예약하고 돌산 근사하게 꾸며서 충분히 멋지게 할 수 있어요. 소규모라 더 고급지고 마음껏 할 수 있지. 우리 언니가 그렇게 했었거든. 내 소중한 아기 첫 생일에 기쁜 마음은 커녕 작작 좀 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꾸역꾸역 초대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 이야, 3번 아니 그렇게 신경이 쓰이면 니들끼리 하면 되잖아. 왜? 수금해야 되니까 그건 또 싫은 건가? 4번 상황이 너무 그지같네. 결혼식 가고 불과 석 달 뒤에 돌잔치도 가야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황당할까? 아니 뭐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양심 없네. 어처구니가 없어. 이런 생각 할걸? 전부다. 돌은 말이죠. 직계랑 가까운 사람 몇 년만 불러가지고 하는 걸로 가자고? 내 댓글. 석 달 뒤에 하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 이전에 돌잔치도 결혼식만큼 사람을 부르겠다는 게 더 황당해요. 5번 이야, 8월 15일 화요일에 결혼식 하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11월 돌잔치까지 오라고 미친 거야? 제발 돌은 가족끼리 하세요. 6번 힘들게 지켜낸 아이의 첫 생일. 솔직히 이건 쓴 애한테만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남들은 쓴 애 아이가 무사히 돌잔치까지 해줘서 고맙다는 생각 하나도 없을걸요? 남들이 쳐준 그 의미 없는 박수 사진 남겨서 뭐 하게요? 애가 나중에 그거 해줘서 고맙다고 뭐 저리라도 한답니까? 기억도 못해. 7번 솔직히 애까지 낳아놓고 이제 와서 굳이 결혼식을 한다는 것도 뒤에서 대부분 말 나옵니다. 뭐야 이렇게 달갑지 않다 이거지. 게다가 식 날짜가 8월 15일. 이야 거기다 또 바로 뒤에 돌잔치를 한다고? 내가 만약 쓰니 지인이었으면 표정관리도 안됐을 거야? 쌍욕 안 하면 다행이죠. 그렇게 소중한 니 새끼 욕 안 먹이고 싶으면 제발 가족끼리만 하세요. 니마한테나 소중한 새끼 손주지. 누가 그걸 신경 쓴다고 이러는 거야? 8번 시험 니가 해라 해! 이래서가 아니라 그냥 쓰니가 하고 싶은 거였구만? 왜? 그럼 결혼식을 돌잔치랑 같이 하면 되잖아. 그럼 한 방에 다 되는 거 아뇨? 애 돌잔치 때 니도 같이 결혼식 하는 거지. 소중하게 지켜낸 내 새끼지만 그거는 뭐 양보를 못하는 건가? 9번 아니 미친 광복절에 결혼한다고? 주중 하루시는 그 소중한 날인데 그때 결혼해버리네. 진짜 인성 거지 같다. 드듣글 나 아는 사람 중에도 저런 식으로 날짜를 잡은 사람이 있거든요. 다들 안 온다고 말렸는데 결국에 억지로 하더니 식이 완전 개폭망해버렸어요. 제발 그런 건 그냥 직계 가족끼리만 하세요. 애 낳고 결혼식 이것도 축의금 거두려는 걸로 보이는데 바로 뒤에 또 돌잔치로 수금, 이중수금을 하려는 거야? 심지어 결혼식도 8월 15일 공휴일 진짜 적당히 좀 합시다. 내 댓글 날짜보고 바로 쌍용 나왔어요. 8월 15일? 미친 거야? 뭔데 이 아줌마? 내가 독립을 했나? 내 목절이야? 11번 8월 15일 빨간날 결혼식도 완전 개민패 그 자체인데 바로 뒤에 또 돌잔치를 한다. 이 아줌마 정신 나갔네요. 완전히. 12번 옛날에는 애들이 피죽도 못 얻어먹고 그러다 보니까 돌도 떼기 전에 픽픽 주고 나갔거든. 그래서 아이고 1년이나 살았으면 너는 이제 안 죽고 계속 살겠구나. 이러면서 다 같이 축하를 하는 이게 바로 돌잔친데 말이지. 이런 걸 왜 요즘에다 하냐 이거지 내 말은. 너희 심호하는 말 못 거스르겠다면 네 손님은 초대하지 말고 오른쪽 손님으로만 채워가지고 해. 그럼 되는 거 아뇨? 이야 정답이네. 13번 그러니까 스니는 축하를 받는 게 이게 주 목적인 거죠. 그럼 아주 간단해요. 축의금 절대 사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축하를 해줄 거고 나중에 애 크면 보여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때요? 간단하죠? 네 댓글 그렇지. 너의 돈으로 성대하게 동네 잔치를 해줘. 그럼 돼. 14번 그럼 그냥 미리 청첩장에다 쓰세요. 11월 우리 아이 돌잔치 오실 분들은 축의금 반만 내세요. 이렇게 이런 게 거지 같은 거야. 돌잔치를 다시 한다. 식을 올리고 돌잔치를 또 한다. 이런 것보다도 그냥 솔직하게 나는 어차피 나중에 다 뿌려야 된다. 그래서 수금을 하고 싶다. 나 욕심 부리지만 사람 마음 다 이런 거 아니냐. 차라리 이렇게 솔직하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는 말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척 마치 시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척 나는 그게 아닌데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 말이 곱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질문을 할 때는 내 욕심 내 속마음 다 보여주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욕을 먹더라도 조언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닌 척 하면 사람들도 좋은 말 안 합니다. 절대로. 이스니는 그걸 모르는 거야. 아무튼 그래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